대전 온천 관광을 대표하는 유성호텔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개장한 지 109년이나 됐지만 온천 관광이 쇠락하자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건데요.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호텔. 190개 객실과 온천탕 등을 갖춘 대전 온천 관광의 구심점입니다. 1994년 유성이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지속적인 온천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오는 31일 100년 넘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 60여 명도 일자리를 1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 지역 주변 상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리베라, 아드리아 호텔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유성호텔까지 문을 닫으면 안 그래도 줄어든 유동 인구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한 가운데 대전 유성군은 해당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4층 규모의 새로운 관광호텔과 추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설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